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어도 되나요? 세금 신고할 때 주로 세무서 가서 세무공무원들 말을 믿고 세무신고 하다가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가령 이제 면세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면세로 이렇게 체크해가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이겁니다. 납세자가. 그렇게 해서 나는 면세사업자로 생각하고 또 부과세도 그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죠. 신고를. 그런데 나중에 1년 뒤에 1년 후에요. 1년 후에 뭐든지 과세행정은 그 즉시 뭐가 이렇게 시정되고 적출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으니까 보통 2, 3년 뒤에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신고후로부터 적출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감사 같은 것도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게 현지 현지 사업자등록증 현지 실사를 가보니까 실사를 가봤더니 아 당신은 면세가 아니다. 일반 과세다 이거에요. 일반 과세업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면세로 이 부과세 신고한 거 부과세 신고한 거를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잘못이다. 당신은 과세가 맞다. 과세인데 당신은 그동안 면세로 해왔으니까 이건 인정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은 인정을 못하겠고 이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은 미등록을 한 것이다. 미등록을 한 거니까 그동안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매입세 같은 거는 전부 다 내가 불공제하겠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사업자가 매입세 불공제를 받아 버려면요. 그것 가지고 필요공비 쓰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죠. 사업자가 대체로 부과세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만큼 부과세가 무서워요. 단순한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가령 이제 뭐 어떤 부장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다른 세법은 좀 알겠는데 법인세법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씩 웃었죠. 법인세법이 제일 쉬워요. 법인세법이 제일 정치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좀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부과세법은 단순해요. 단순한데 조문이 엄청 하나씩 걸리면 사업자가 망해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부과세가.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거는 미등록 가산세까지 때리는 거예요. 미등록 가산세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나. 그 다음에 또 납불불성실 가산세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내면 망해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막 휘청휘청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 사업자라는 게 나만 내가 돈만 열심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가면서 돈만 열심히 벌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유탄 맞아버리면은 가버려요. 그냥 한 방에 가버린다. 사업이.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불복을 했죠. 불복을 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제를 받았어요. 왜? 아니 세무 공무원 말을 믿고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당신들이 세무서에서 면세에다가 체크해가지고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내줘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무슨 일반이다고 하면서 가산세까지 때리냐. 가산세는 페널티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해야지. 당신들이 세무서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거를 믿은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같은 거는 이 가산세 부분은 구제를 받았죠. 그런데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차피 지연이자격이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야매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 속칭 야매. 그런데 세무 공무원의 말을 그거를 하는 것도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세무서 찾아다니면서 세무 공무원한테 막 상가시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니까 요즘은 이제 막 인턴들을 배치를 시켜버리잖아요. 세무서 막 이제 합격해가지고 와가지고 세무서 현장 경험하고자 하는 인턴들을 앞에다가 내세워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공익법인이 있어요.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있는데 이 증권회사에서 출연한 증권회사 회장이 출연한 공익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 이상이 초과가 되면 안 돼요. 초과가 되면 안 된다. 이쪽 이사가 이쪽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사 노릇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명이나 이제 5분의 1이 초과가 됐어요. 이거를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지적을 한 거. 감사원 지적을 받으니까 그 전에 이게 10억 원을 증여한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과세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억 원이 가세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복을 한 거죠. 아니 나는 우리도 세무 공무원 말 믿고 있다. 5분의 1 초과가 아니라고 하더라. 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했냐 문서 내놨냐 문서 받았냐. 국세청으로부터 공적인 견해를 받았냐. 아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다. 그런데 국세청에다가 물어본 거는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권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담당하면서 대관 업무하면서 인맥을 넓혀요. 국장부터 해야죠. 본청 국장 뭐 설청 조사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알아 놓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가면 아 국장은 어느 국장한테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그 국장이 알아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본 것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공책이 걔네라고 하면 안 된다. 세무 공무원 말을 또 믿을 것이 따로 있지. 그걸 믿고 했냐라는 식으로 이제 오히려 질책이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제를 못 받죠.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산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요. 이 재책 기간이 있어요. 재책 기간이 15년이 최장이에요. 이게 상속세 증여세 부정한 행위 했을 때 상속 증여세 부정 부정한 행위 있어요. 근데 상속 증여세는 보통 10년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나머지 세금은 다 5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신고가 신고가 좀 잘못됐으면 이때 막 바로 얼른 과세를 하면 됐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말이지. 보통 신고 이 부분에 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과세한다든지 이렇게 이거를 키워가지고 무슨 삥아리 키우는 것도 아니고 삥아리가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닭대가지고 그때서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가산세만 해도 이게 납불 불성실 가산세만 해도 얼마나 되냐. 납불 불성실 가산세. 너무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건 뭔가 노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가 잘못이 있으면 그 즉시 시정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느냐 라는 볼멘소리를 하죠. 물론 이제 그게 고의적으로 뭔가가 즉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직무를 태만화하고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키워서 뺑아리 키워 먹듯이 닭될 때까지 키워가지고 먹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가산세 처분은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은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를 납사자가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세무 공무원 말 믿고 신고하는 거는 그건 위험하다. 구제를 못 받는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법리 상담을 하셔야 된다. 세금 사건은 다 동일한 것 같아도요. 다 지문이 틀려요. 지문이 틀리고 얼굴이 다 틀립니다. 그 지문에 따른 법리를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냥 세무서 가서 세무 공무원 안내를 받는 거는요. 그야말로 안내입니다. 안내. 그리고 콜센터에다 전화하면요. 다 안내요. 아 A가 되면 A가 되겠네요. 이거죠. A가 된다면. 그리고 1 플러스 1은 2가 되겠네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그냥 당연하다. 라는 정도 선에서 말을 아직 구체적으로 절대 말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자꾸 상담요 아끼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기동량 해가지고 무료하는 대로만 쫓아다니다가 마치 세무서 가서 내가 아는 것처럼 해봐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는 아주 좋아. 자기가 결국은 돈으로 조금 상담요 아끼려다가 가산세 매덕으로 돌아온다. 그런 걸 현실에서 여러 번 본다니까요. 그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 다. 다.